그럼 뭐 신상 신발에도 하나 추천해봐요? 아 그건 저 알바한테 시켜 그런 거? 니가 알바잖아 아 나 알반데 나도 사비 털어서 알바 쓰고 있어! 불러줄게 솔로로 데뷔한 유조씨 따끈따끈한 신상 갖고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유조입니다 단캐 너 방금 왜 쫄았어? 안 쫄았어 이 자식아 이 자식 단자만 들으면 뒤로 갈래 안 쫄았어? 여기 따끈따끈한 신상 어디 있습니까? 찾으시는 따끈따끈한 신상 여기 있습니다 에이 좋습니다 뭐야 이거 고맙습니다 Nothing's ever going to be the same Now without you 뭐예요 이거? 따끈따끈한 제 신곡 Without You입니다 아 좋아 여기서 신곡 공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 자 유준씨 장사 한번 해봐요 필요하신 사이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좋아 여기 신발 하나 추천해 주십쇼 기다려 보세요 오케이 유준씨 신발 하나 추천해 줘 고객님 이거 진짜 딱 하나 남았는데 지금 사면 50%거든요 아주 좋아 바로 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이야 뭐이야 이게 딱 하나 남았다고 했잖아 그러면 딱 하나 남았다고 했잖아 우리 유준씨를 거짓말 안 해 이건 뭐야 I'm not okay I've lost my way 그만 그만 홍보 그만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너 신발 살 거 안 살 거야 정말 살 거야 이 자식아 어 나 저 흰색 신발 저거 60으로 하나 갖다 주십쇼 60 여기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일 잘하는 구메 뭐예요 60 달라며 이게 뭐해 260을 갖고 와야지 260이라고 해야지 너 키 몇이야 75 175 5라고 해야지 너 키 요만해 경쟁이 이렇게 할 거야 단 개요 근데 아버님 이거 미친놈입니다 내가 때릴 때 승질내고 지금 웃고 있어요 뭐야 이게 단결 이거 지금 때리면 그냥 막을 생각도 안 하고 이러고 있네 정신이 나갔네 당결 한번 해봐 단결 단결 야 이거 웃긴 놈이야 저거 그러면 유주씨랑 똑같은 신발 주십쇼 어 죄송한데 이거는 지금 큰 사이즈밖에 안 남아있어 그냥 주십쇼 바로 주십쇼 택 떼서 바로 갖다 주십쇼 알겠습니다 어 유주씨 고생해요 아 유주씨랑 커플 신발 아주 좋습니다 응 아 되겠습니다 아 좋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큰 사이즈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택 떼으니까 사 275만원 그래 이거 택 떼으니까 사이까지라 275만원 아버지 돈 좀 빌려주십쇼 고여 나한테 달라고 햄버 야수야 안됐어 너 그럼 몸으로 떼어 땡깃 안 된다 이걸로 맞아라 땡깃 아버님 오늘도 유주씨때문에 이기고 돌아갑니다 땡깃 조심히 가십쇼 아 잡이좋 감사합니다.